누가 나를 만들었소 전지정도 다 나를 실수로써 만들었지 실수로써 생긴 세상 대주잔으로 빈 줄 잊어 전지 강내 봉탄빗이 서척 찰떼 누워있고 누웠으니 죽어있소 죽었으니 시원하고 어흥뽑은 바가지 누구나 20대는 2판 3판 2여자 형자 건드려 대고 2여자만 건드리고 2여자 건드려 저기 좀 봐 분위기가 다르지 않으? 저렇게 박자를 맞춰주기 얼마나 하는 사람이 더 신나 입꼭 잡으려면 저거 뭐하나 생각해보면 재미가 없다니까 4분에 담았자 믿을만 시작 동전 작차를 하시고 동전 작차를 하시고 30대는 상상하게 사는 여자 잡히지 말고 오는 여자 막히지 말고 이쁜 여자 사랑하고 미운 여자 거젓 참 40대는 사죽을 보수다 내 맘과 멀리암 남의 여자 어떻게 되고 돈 있는 면 사랑냐고 돈 없는 면 괄세암 50대는 5기대든 알아두면 살아먹고 해 저도 욕먹고 해 저도 욕먹고 어떻게든 욕먹고 60대는 육감 덜고 한세월 밤을 쏟아 어찌않고 어찌않고 나도 이제 헌벌당 내 70대는 7,7만 놀고 있네 놀고 있네 7,7만 놀고 있네 내 신세가 거량 80대는 8장 8장 타령에 보지 들어가자니 안 들어가오 깨자니 개망신고 할부야 좆팔리다 90대는 수로금 이게 대체 뭣이당가 눈만 껑뻑거리다 지고문입니다 내고문입니다 꽃두고문이다 겨달구종이 알쏭달쏭하구나 백대는 천태만사 기약저약 쏘오지마 지어줬을 못하겠는가 지어줬을 못하겠는가 보여줬을 못하겠는가 백약이 무양일세 어허 어품바가 어허 어허 남자가 슬프구나 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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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고마워 고마워 초 고마워 고마워 ади bing 눈물이 나를 살기한 사람 무신체원 하나 안 걸러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선을 해주시고 저는 기회도 생각도 안했는데 저기 아주 먼 곳에서 문팽이로 저를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차는 많이 안 받겠어요. 마음이 아픈가 그렇게 먼 데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그런 마음의 시간을 너무 마음이 잘랐는데 어디서 왔어요? 아산이야? 40분이면 오겠는데 멋진 고맙습니다. 마음을 넣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